멈춘 심장을 살려 멈춘 심장아 뛰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응급처치 CPR 심폐소생술 익혀봐요 스텝 1 환자 상태 파악하기 여보세요? 여보세요? 괜찮으세요? 제 말 들리나요? 자, 함께 해볼까요? 스텝 2 주변 도움 요청하기 앞에 계신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안경 수신 남자분 119에 신고 부탁드립니다 자, 함께 해볼까요? 스텝 3 4분이 지나기 전 CPR 시작! 양손가락 깍지 끼고 양팔 쭉 펴서 가슴 중앙 꾹꾹 눌러요 시작! 자, 함께 해볼까요? 아, 함께 해볼까요? 저, 이제는 스텝 4 다시 한번 CPR 스타트 손꿈치로 꾹꾹 5에서 6cm 깊이로 꾹꾹 숫자 세며 꾹꾹 시작 자 함께 해볼까요? 멈춘 심장을 살려 멈춘 심장 앞뒤어 수준한 생명을 살리는 응급처치 CPR 심폐소심술 미션 클리어